오는 10월 전북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됐습니다. 일정을 보면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에는 농촌지능청과 전주지검 그리고 전주지법, 12일에는 전북교육청에, 13일엔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환경청이 감사를 받습니다. 이어 14일엔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가 18일엔 한국은행 전북본부, 19일엔 전북대와 전북대학병원이 계획됐습니다. 이들 감사 중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또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회와 세종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